내가 태모에서 산 건데 나 이것도 태모에서 산 건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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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되게 대박 좋다 이렇게 지워주 obtaining 나 하지 않는 거였어 에이씨 몰라 나 지월래 차아... 여기 다 이따가 진짜 나이스 이렇게 너무 아예 봐 이유를 보여줘 경양식 돈까스 꼭 먹어봐야 되지 않겠니? 평일 오후 1시 반에 에어컨 닦이셔 너무 행복하지 않니? 첫 끼에 아침 안 드셨어요? 아니 나 아침 먹었어요 약간 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도 행복해 배가 완전 꺼진 상태거든 그래 이렇게만 시키자 자 촬영 중입니다 맛있게 보내주세요 몇 분 걸렸는지 볼게 나 이거 보는 거 너무 재밌어 27분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보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? 그치 이 정도는 해야지 스마트폰 쓰면서 태무도 즐겨 쓰시기로 유명하잖아요 아니 즐겨 쓴다기보다 일단 가격 보고 너무 놀랬지 몇만 원짜리가 몇천 원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하임이가 진짜 조금만 쓰다 버릴 장난감들 있잖아 그런 거 위주로 샀는데 그때 전반적으로 좀 성공했던 거 같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뒤에 보다 보니까 괜히 더 싸게 느껴졌다고 그래야 되나? 유도를 잘하는 거 왜냐면 처음에 딱 들어가면 돌림판이 막 돌아가 그러면서 뭐 처음에 꽝이 나온다?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대 또 돌리면 90 몇 프로 디스카운트가 되는 그거에 내가 딱 꽂혀 그래서 대박이다 딱 그러면 몇 개만 더 사면 할인이 됩니다 그냥 막 이래 그래가지고 막 시켰지 직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왜? 그러니까 너무 싸니까 너무 싸 재물을 종종 이용해 보셨던 유저로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오면 어떨지? 어 돼 그런 주시가 있었다 알았어 원래는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답박싱을 해버렸지 언박싱을 했어 이거 또 태모야? 내가 태모에서 산 건데 무기향 있잖아 그냥 이 안에 넣어놓고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두면 돼 그래서 싹 다 타고 쟤도 이 안으로 떨어지고 이거 되게 좋아 잘 쓰고 있어 잘 쓰고 있어 기억이 안 나 근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서 근데 나는 너무 신기한 거는 이런 게 안 깨져서 와 이 얇은 되게 얇거든? 귀를 이렇게 판다고?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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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귀 파는 거 왜 그러냐면 귀를 자주 파면 안 좋다는데 하이미가 귀 파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게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귀를 팔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샀는데 메인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하이미를 한번 파줘봤거든 잘 안 파죠 이거 있지 숟가락같이 생긴 거 이게 각도가 미세하게 불편해 이렇게 파는데 약간 걸기적거린다 그래야 되나? 아 그거 보여줬어야 되는데 에이씨 몰라 그리고 이제 요건 아직 안 써봤는데 브러쉬에 낀 머리카락 빼는 건데 어 머리카락 있어 있어 오 나이스 오 머리카락 이빠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 하냐면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거 오 먼지도 나오네 오 대박 좋다 어머 나 이 안에 먼지가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어 오 오 오 야 어떻게 선명해졌어 빛이 어 그러네 원래 꺼 오 빛이 선명해졌어 야 이거 성공이네 아 아 아 이거 있어야 돼 그치 이거지 이거지 이거는 내가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기가 물리잖아 그럼 우리 침 바르고 십자가 표시하고 이러잖아 어? 근데 이게 모기가 여기 딱 물렸지? 그러면 딱 누른 다음에 이렇게 어? 이게 왜 이렇게 쉽게 빠져 이게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걸 딱 해가지고 그 독소를 이게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어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진짜 거짓말처럼 안 간지러 이게 키포인트야 이게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버물리 같은 거를 바르면 어? 그래도 이거 이거 두 개 괜찮아 아 그래서 얘도 괜찮아 쓸 거야 그리고 이거는 컵인데 내가 몇 번 썼거든 근데 이게 유리가 좀 얇기는 한데 그래도 싼 티 안 나잖아 아 아 나무예요 저거? 이건 나무예요 싼 티 안 나 이거 약간 발리 같은 데서 그치? 미리 미리 채워 아 나는 건승이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썼어 커피도 마셔봤어 아이스커피 커피를 좀 따라줄 거야 여기다가? 커피 마실래? 네 커피? 커피는 해먹을 거 아니죠? 어 커피는 네스프레소 예쁘네 예쁘네 근데 좀 뭐 걱정 같은 건 안 되세요 어?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오는 기사 성분이나 이런 게 뭐 여기에 뭐 유리에다가 뭐 일부러 걔네들이 막 독성은 없겠어? 철거지만 잘하면 될 거 같은데 어? 나 이것도 테마에서 산 건데 너무 귀엽지 않아? 아우 예쁘지? 애기 응 근데 하얀 쓰지 말라고 해야겠어 우리 입에 닿는 건 괜찮지만 야 이거 봐 비주얼 좋잖아 그치? 근데 진짜 약간 3천 얼마짜리 치고는 괜찮은 거 같아 괜찮지? 스티로리 아 배고파 밥이 왔으니까 수제비가 풀리기 전에 밥을 먹고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와 맛있잖아 밥 먹고 왔습니다 밥 먹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이제 즐거워 불러서 행복합니다 어디까지 했지? 아 그리고 이제 이거 할 차례지? 사베트 그릇이에요 맞아 블루베리나 조그만 산딸기나 이런 조그만 과일들은 이런 데 내가지고 예쁘게 플리팅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샀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서 그걸 봤다?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나무를 꽂아놨어 그래가지고 이런 데다 이렇게 놨더라고 화분처럼 아주 조그만 식물 있잖아 그런 걸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그것도 괜찮더라 이게 지금 두 개에 8천 원이거든요 이렇게 한 쌍이 아니었어? 네 한 쌍에 8천 원 아 그랬어 그러면 안 샀어 태모가 뭐가 안 좋냐면 나처럼 이렇게 막 앞뒤 전후 좌우 상황 잘 구분 못하고 좀 꼼꼼하지 못한 사람은 사다 보면은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옵션마다 가격이 다 바뀌더라고요 사이즈마자도 다 바뀌고 옵션마다 바뀌고 색깔마다 바뀌고 심지어 똑같은 제품인데 스크롤하다 보면은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게 쿠키가 뭔지 아세요? 인터넷 쿠키? 쿠키? 접속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?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좀 비싼 가격으로 나오고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더 싼 가격으로 나와야지 아니죠 처음 들어간 사람한테 살 수 있게 더 유인을 하는 거죠 갑자기 세상에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임이랑 놀러 갈 때 쓰려고 이거 버블건이거든 근데 이게 버블건이 거기서 사진을 봤더니 겁나 많이 나와 이게 그래서 너무 좋아할 거 같은 거야 하임이가 이런 거를 하나만 가지고 가잖아 그럼 친구들끼리 쌈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사고 가야 둘 어 사이적이 가지고 놀아 이렇게 하려고 비눗방울을 만들어야 돼 이거 내가 이제 비눗물 만들어야 돼 한번 해보면 어디서? 여기 사겠죠 이게 비눗물은 어떻게 썼어? 어쨌든 얘는 만 원인데 원래 식별세이 60% 해 줘가지고 4,000원 아 아주 좋지 내가 이거 하임이 하고 6월 초에 어디 놀러 가거든? 거기서 써보고 알려줄게 4,000원 떼면은 바이소에서도 근데 살성이 있을 거 같아 그냥 버블건 말고 이렇게 왕 버블건 똑같은 모양은 아닌데 봐봐 3,000원짜리도 있고 아 아니야 이거는 버블이 조금 나오는 거야 얘보다 크지얼만네 까지얼만네 까지얼만네 근데 귀엽다 기분이 좋네 야 이거 봐 귀엽잖아 봐봐 그리고 이제 여름을 맞이하여 벌레 같은 인간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애들 잡으려고 사람한테 대도 오! 오줌찌릿하다 오! 오줌찌릿하다 오 씨 오 씨 진짜 벌레 같은 인간인데 잡아야 되겠는데 네 이거 봐봐 이거 되게 괜찮아 그리고 이거 잘 잡혀 이게 만 원짜리 같아 보여 이거 되게 비싸 보이지 않니?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하면 진짜 3,000원에 팔 거 같은 디자인 아 같은? 아니 확인해보지 마 일단 그럼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서 이제 얼마나 싸게 산 건지를 봐야지 내가 어? 이거 똑같은 거다 뭐야 아 아 아 아 별 4개 반드리겠습니다 기운 겁나 좋네 근데 이게 2인원이네요 다른 기능이 또 있나본데 아 여기 모드가 뭐가 많이 있겠네 이걸 눌러면 모드가 막 바뀌거든 아 아 아 얘기들이 알아서 내 스케줄 자리나 얘는 겁나 똑똑한 척만 하고 뭐 나보다 아는 게 없어 자 이거 이건 아직 사용 안 해봤거든 근데 내가 아 모비만 관련해서 아 왜냐면 우리가 여기 테라스에 자주 나가니까 낮 밤 다 모기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는 내가 왜 샀냐면은 나 아는 오빠가 좀 돈 좀 있는 오빠가 있어 뭐 골프장 하나 정도 막 갖고 있고 막 그 오빠가 제주도에도 집이 있는데 요런 게 이제 정원에 쫙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요런 게 아니야? 어 근데 얘네가 여기 들어가서 죽잖아? 그러면 순식간에 이리로 빠르려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벌레 시체들이 이제 여기에만 모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딱 저런 거 하나 놔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하잖아 그럼 나는 우리 집 테라스에 그 상록소 저 사이사이에다 이걸 놓을 거야 이거 사용해보고 내가 얘기해줄게 요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옷은 싹 다 그니까 옷을 내가 왜 안 입고 버렸는지를 내가 얘기해줄게 뭐야 왜 이렇게 예뻐 17,000원? 이거지 왜 이렇게 예뻐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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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환불 어렵지 그리고 옷이 바스러질 것 같아 한 두 번 입고 건조기 한 번 돌리면 그냥 온통 찢어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신발 같은 걸 또 사면 약간 부직포로 만들어 그래? 신발은 사본 적이 없지 허리 펴주는 것도 사셨잖아 어 그것도 간편하게 쓰고 싶어서 원래는 여기까지 잠그는 거를 하는데 간편하게 쓰고 싶어서 어깨만 거는 걸 했다?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걸었는데 갑자기 툭 내가 무슨 허리 크냐고 그랬어 아 근데 이건 그건 딱 2,400원 정도 사는 거야 근데 2,400원 버린 거잖아 그냥 땅에다 매 버린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 여기에 비용이 다 들어가야 돼 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퇴무 어? 뭐야 선물이네요 아 진짜? 고마워 아마존 직구로 한 건데 털리틴 차이가 좀 있는데 너 나랑 비슷한 걸로 샀어? 네 그래야지 비교가 되지 비슷한 걸 사야지 와 이거 지금 살이 살이 챙겼네 네 돈으로 산 거야? 회사 돈 아니야? 야 일단 박스는 태모보다 태모는 이상한데 주물도 이렇게 헉? 이거 뭐야? 헉? 이게 18cm니? 22 22라고 이게? 여기 써있어 아 18cm 아 내가 틀렸으면 주부로서 쪽팔릴 뻔했다 뭐 주부로서 말하는데 수대는 이 수대는 종류가 뭔지 되게 중요해 유명한 아 그래? 야 베이비 채빈 흠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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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스틱이야? 이거 뭔지 확인했어? 그것도 체크를 해야 돼 아 그럼 직접 열에 닿는 것들은 체크를 해야 돼 얘 얼마 정도 하잖아 얘? 얼마면 사실 거예요 이거? 얘 몇 리터니? 얘 1리터 안 나오지? 1리터인 거야 딱 1리터야? 아 1리터는 0.5리터 거봐 이게 1리터일 리가 없어요 메이드 인 독일이라는 거지 15,000원 28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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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나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28,000원 주고 이걸 산다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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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것도 캠핑 야 대폰 귀엽다 야 너무 좋다 이거 아이리버 디자인하시는 분이 추천하는 어 너무 예쁘다 이거 고마워 잘 살게 얘는 한 15,000원 넘고 다 좀 비싸 이 갬성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거 여러모로 봤을 때 5만원 떼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그 정도면 되게 아 잘 샀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 6만원이 넘는다니까 좀 아휴 5만 2천원 뭐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그렇게 비싼 거 사면서 이런 거 가지고 뭐 5만원 6만원 따져 그래서 얘다가 이걸 얘를 집에서 scale 오 고마워 이거 아십시오 이건 뭐야? 한국에서 사줬네 이거? 이거 뭔데? 색깔 이뿐 표준 되게 좋다 고마워 진짜 산모 준다니까 또 천연이에요 아 천연이에요? 이거 완전 귀엽다 고마워 아 나 태모 이제 안 해 태모에서 사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 이거 되게 좋아 대박 좋다 이거 봐 비주얼 좋잖아 별 4개 반 드리겠습니다 기욕이 겁나 좋네 나 지울래 태모를 안 드신다 진짜로 왜냐하면 가랑대에 옷 젖는다고 낭비를 하더라고 너무 싸다는 생각 때문에 20개 사가지고 대여섯 개 성공하면 어차피 대여섯 개 그거 제값 주고 사는 거랑 비슷하다 정말 좋은 제품을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사는 게 오래 쓰고 남는 거다 뭐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나 진짜 태모 지운다 진짜 미안해 태모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태모를 지우겠습니다 지웠습니다 이번엔 아릴리로 아 나 너무 사고 싶은 거 생겼잖아 너무 발 샴푸 알아? 뿌려서 하는 거? 어어 근데 그 발 샴푸가 바닥 닦는 것도 되게 좋대 근데 하임이가 쓰는 욕실은 너무 독한 거 같고 닦기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발 샴푸로 애기들 욕실 청소를 하더라고 발도 씻으면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랑 내가 자꾸 너희들한테 개선 얘기를 한다 아 그리고 그거 이염 방지 시트 세탁기에 넣는 거 그 옷을 빨 때 흰 빨래, 검은 빨래 같이 빨아도 된대 근데 그 이염 시트를 많이 써보고 그중에 최고인 걸 고른 사람이 있어 이거 봐 닥터 베크만 거를 사야 돼 닥터 베크만 이걸 꼭 사야 된대 닥터 베크만 닥터 베크만 닥터 베크만 닥터 베크만 닥터 베크만